42회 1일차 이거 자꾸 다치나 다섯번째 경기 진승홍대광새청 갑종어수경기입니다. 진승대광샤 진승 나이 일곱살 한우 노고지리뿔 끌치기 체중 1톤 18킬로 우주 이윤근님 사육지 김천 12성 12패 생률 50% 갑종우수 최근 다섯경기 미성 3패 광새청 나이 아홉 한우 노고지리뿔 끌치기 1톤 002킬로 우주 김봉룡님 사육지 김무 36성 16패 생률 69% 갑종우수 최근 다섯경기 삼성 2패 자 진승 나옵니다 진승 노고지리뿔 노고지리뿔 아 뿔이 길어져서 되는데 또 노고지리뿔이고 노고지리뿔입니다 진승 야 갑종 대강하다 1톤 18킬로 1톤 002킬로 광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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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 각종 치고 체중이 엄청 가벼워보인다. 아 아프겠지 뭐. 오늘 어린아이들 어문단이 말랐네. 진성대 광세. 뒤에서 보니까 체중이 1통 같지 않다. 겹정서 같지 않다. 뒤에서 보니까. 1분 39초. 시간 잘한다. 중성대 광세 경기입니다.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. 2라운드 가자. 진성 1라운드 4번. 2라운드 4번. 3라운드 4번 승 있습니다. 강세 36승은 1라운드 18번. 2라운드 7번. 3라운드 4번. 4라운드 3번. 5라운드 4번. 강세는 5라운드까지 갔습니다. 공세는 5라운드까지 갔습니다. 자 2분 55초. 공세에 두고, 5라운드 4번. 5라운드". 21도네 지금 현재기온 21도네 지금 비가 오나? 바깥에가 비가 오는지 모르겠네 21도니까 좀 쎄긴 하네 3분 45초 4분 10초 자 1라운드 는 갑시다 1라운드 갑시다 2라운드 갑시다 2라운드 갑시다 주택기는 뿔 칩입니다 청성대 광세 일단 뿔 칩입니다 주택기 4분 50초 5 5 5 5 7 5 8 5 5 5 5 5 5 5 5 오늘 첫번째로 2라운드 들어가네 어 그래 그래 와 잘했어 와 잘 싸웠습니다 우리 강씨에 잘 싸웠어 와 불안했네 강씨에 이뻐 아이고 귀여워 우리 강씨에 귀여워 죽겄네 진승 잘 싸우십니다 진승 잘 싸우십니다 자 강씨에 2라운드 승입니다